의외로 토너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사실 세안후나 메이크업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토너입니다. 왜냐하면 토너로 피부 정돈을 깔끔하게 잘해야 메이크업을 할 때도 더욱더 잘 받기 때문에 저는 토너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. 이쁨의 진생골드 토너를 보면 이렇게 사냥삼삼 한 뿌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. 영양 공급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. 제가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캐위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쓰던 제품이라는 게 티가 나죠? 발림성을 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굉장히 촉촉하게 잘 발려요. 끈적임도 전혀 없고요. 약간 산삼 냄새도 나면서 건강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향이에요. 이쁨 진생골드 토너 기초정돈에 아주 좋은 토너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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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